오케이! 여기 도롱 드라이브! 도롱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도롱 드라이브인데 중갑이는 항상 렉을 걸린다고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중갑이가 만든 방에 들어가서 얼만큼 렉이 심하고 버그가 만연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갑은 하이! 오! 오! 아 생긴 거 진짜 아니 왜 이거 좀 바꿨는데 잘 어울린다니까? 멀리서 보면 상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좋은 거 아냐? 섹시미어필 차는 좋은데? 오일 플란트 다 제대로 일단 들어가 있어요. 빼고 가스 채우면 될 게 어? 디젤차인 거 같은데? 디젤차예요? 어 어 뭐야? 디젤차네? 어? 야 디젤 있잖아! 건물에 네 있죠. 오오오오! 너무나 좋아요! 디젤가꼬가는 중 난 잡단 거 실르중 근데 아직까지 게임엔 이상 없는데? 어? 진짜요? 흠 아마 차에 물건 싣고 차 시동 걸고 이제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좀 다를 거예요. 아 그래? 두려운데? 이거 맷돌춤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와야지 근데 왼쪽에 저기 뭐 보이기는 해요 어 나도 보여 지금 근데 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기름은 안 필요하잖아 그쵸 응 직신합시다 와.. 운전하는데 차가 안 흔들린다 나도 안 흔들려 멀쩡한데? 진짜요? 어 에이 형 거짓말 진짜 아 덜컹 이런거 없어요? 어 그런거 없는데? 아 이거 좀 억울해지는데? 내 얼굴 보임? 와.. 끔찍하다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거울 좀 보셔야할 때 확실히 야 씨 고놈 참 시금치에 순창고추장 발라놓은 것처럼 생겼네 일단은 AK가 나와야돼요 형 여기 프레임 어때요? 나 160 아니 왜 잘 뜨지? 아니 진짜 나만 문제 있었던건가? 실례합니다 어? 탄창이다 아아! 아아! 중갑아! 아아! 빨리 꼈잖아! 문 좀 아 아 형 죽었어 아아! 나 중갑아 중갑이 어디? 2층 가는 중 2층 상자에서 좋은거 많이 나와 안녕하세요 야 얘 좀 어떻게봐 확인 안죽냐? 중갑아 얘 안죽어 형 총 빌려 드릴까요? 어 제발 저도 가만히 지금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난 전 잡았어 총 좀 탄 탄 탄 불가봐 살려줘 형 걔 머리 다섯발 맞춰야 죽어요 어 죽이 아아아아! 요 놈의 자식 진짜 뭐 좀 나왔음? 샷건 탄은 나왔는데 샷건이 없어 지하를 가봐야될 듯? 여기서 나오면 좋겠는데 초콜릿 나와 지하에도 뭐 탄창 있지 않나? 전에 떴었던거 같은데 오! 오! 중간만 위에 AK 탄창당 아까 찾은거 있어 아 있어요? 어 하나 있어 봤어 여기 여기 나이스 이거지 배는 안 털거죠? 어 그냥 넘어가자 기름 많잖아 우리 일단 이 차는 계속해서 들고 와야되니까 디젤 한통 있는거 저기에 기름 몇 리터 남았어? 저거 디젤 아니잖아요 깡통 이거 디젤 아니야? 깡통? 초록색 깡통? 아니 이거 큰거 드럼 드럼? 아 저거 오일이야? 내가 싫은건가? 저는 일단 드럼 안씹긴 했어요 저 드럼에 있던 디젤 다 넣었거든요 차에 아 그러면 드럼파밍 하면 되겠다 다음에 하자 야 저거 왼쪽집 안가놔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운전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준가봐 이거 맵 생성 좀 이상한데? 뭐야 왜 거대한 똥이 가로막은 거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가져갈 것도 없네 그럼 가져갈 그냥 그럼 경우정 무슨 버튼이에요? 음 I 아닌가? 아니면 F 눌러봐 F 아니 도대체 얘는 운전을 아 니 면허 따라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제발 면허 따라 준가봐 시끄러워 시끄러워 알겠어요 아 왜 자꾸 아니 왜 아니 왜 자꾸 왼쪽으로 꺾이지? 준가봐 트롤짓 하지마 아 아니 진짜 진짜 어어어 아니 나 진짜 앞에 키만 누르고 있어요 아 이거 아 억울하다 형 운전해봐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신아 아니 여기 뭐 오 AK 하나 더 찾음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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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을 건 없네 영양가 있는 집은 아닌데 준가봐 예 형 여야 친구 생김 봐봐 아니 이거 옆에 앉힐 수 있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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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총소리가 터졌는데요 아 아니 형 저희끼리 이러지 맙시다 아니 사귄지 한 시간도 안 됐다고 하하하하 아 나 진짜 자 왼쪽으로 꺾으시면서 도로에 들어가시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indo 아 아 으어 왜요 덜쿵거려 덜쿵거렸어요 어 방금 아냐 저도 안 그랬어요 오키 어어 뭐지 왜 덜쿵거렸지 재수회 시작됐나 하하하 설마 진짜 내가 겪은 고통이 10분의 1만큼이라도 형이 겪을 수 있었으면 진짜 못됐다 와 엉덩이에 개 때리고 싶다 왜 이거 주기적으로 덜컹거리는 거지? 시작됐다 아니 진짜 왜 덜컹거려? 어어? 멀쩡한데? 어어? 아닌데? 너 방금 밖으로 날아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덜컹거리는데? 방금 덜컹거렸어 어 어떻게 알았어? 형 머리가 움직여요 형 덜컹거리면 어? 큰일났다 시작됐나? 제발 미친 뭐야 자꾸 저는 그거 18시간 했어요 내가 준가봐 너 정면 보고 운전해주면 좋겠어 왜 자꾸 나보고 운전해? 이렇게 할게요 질 수 없지 니어페이스 이 게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봤어요 왜? 내려가기 귀찮아서 죽나? 해봐 해봐 히히 히히 아잇 쟤 뭐하노? 둥가둔가해 너 땅에서 땅에서 둥가둔가 땅에 박혀나 봐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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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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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야 근데 디젤 파밍하는 게 맞을까? 우리 가솔린 차로 갈아타야 될 거 같은데 나 혹시 모르니까 주유 좀 하고 있을게요 디젤 차 좀 네 어? 앞에 뭐 있다 앞에 어디? 저어 앞에 도로 따라가면 돼 아 저기 어 오 alpha 아 진짜 사랑스럽네 나 이제 물타워야겠다 요 안에 차 있네 но 차다! 나 이제 이차 못타겠어 갈아타고 싶으면 나 형 여기 부품 진짜 다 있는데 뭔데? 뭔데? 봐봐요. 부품이 진짜 싹 다 있음. 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본 적이 있었나? 그니까요. 뭐냐? AK도 있네. 어디에? 바닥에 쪼어쓴. 레전드. 리볼버드 찾음. 어 장존돼 있음 내발. 이 집 주인이 좀 잘 사는 사람이었나 보네. 응. 오 AK다. 에? 한 대 더 찾음. 오 진짜요? 어 봐봐. 우와 진짜네? 물 있냐? 아니. 어디? 요거. 형 어디가? 수뇌 가지러. 어? 아 맞네. 그거 내가 실어놨어. 깻노. 하하하하하. 어? 형 이거 되나 한번 볼까요? 뭐? 여기 선인장에 물 들어있잖아. 어어어. 요거를 쿨란트를 채우는 거지. 해봐. 이거 되면 진짜 신인데. 하하하. 되냐? 0.1 들어가. 아 뭐야 진짜잖아. 하하하. 이게 우리에게 되네. 됐다. 간호. 시동 걸어보겠음. 어 걸렸다. 그렇지. 어디가요 형? 왜? 그대로 떠나시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차 상태 나쁘지 않네? 기름 가득했어요. 어 좋아. 좋아. 오 세차네. 응. 일단 예쁜 거는 이게 예쁘긴 한데. 뭐? 이번에 파밍한 거? 둔다 끌자. 내가 트럭 몰게 그럼. 됐다. 다 버려졌어. 둔가 봐. 근데 뭔가 덜컹거리는 거 같은데. 좀 봐줄 수 있니? 와 이거 차 좋다. 나 뭔가 좀. 차가 이상해. 다 버려졌어. 둔가 봐. 차가 안 가. 사랑은 있어요. 어 뭐야. 차가 왜 있다. 왜 이따군데. 차가 왜 이따군데. 어. 불어 가는데요. 어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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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차가 안 가준가봐. 네? 아이 가. 가잖아요. 안 가는데? 사이드. 어 가네. 안 갔는데 분명. 그렇지? 뭐가 없다. 리얼. 어. 안착. 뭐 찾았어요? 어. 밖에 터진 거 같냐? 차 상태 진짜 메롱이. 괜찮아요 형? 어. 괜찮긴 해. 저만큼 심하진 않네요. 그럼 됐지. 아. 차 진짜. 심리를 못 가네. 심리를 못 가. 또 발병 났네. 서울이요. 제가 이거 살게요. 아니 나는 이게 가는데. 안 간다니까. 형. 형. 형님. 왜 왜. 죽음. 살아있어요. 안 가도 됨? 근데. 와주면 좋아요. 가는 중. 오.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잠시만요. 오. 왜요. 준가봐 형 날아갔어 준가봐 우리 그냥 하나만 타자 차 어우 그럴려구요 일단 가솔린을 싫어 아니 그 세분하자고 소분 소분이요? 어 이거 주거랑 어? 아 준가봐 아니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디 갔는데요 형 또 아니 눈 좀 돌렸다 하면은 갑자기 형이 막 없어지네 이거 타도 되는 거인? 준가봐 이거 타도 돼? 뭐를요? 차 멀쩡한데? 전혀 멀쩡하지 않아 준가봐 이거 차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다 위로 올라오는데? 보닛 위로? 아 그래요? 어 차가 터지고 있어 준가봐 드디어 내가 겪는 걸 형도 겪을 수 있게 됐어 아니 왜 고통받는 걸 좋아해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하는 말 있었잖아요 형 제 화면 꼭 봐주세요 그런 말 했었잖아 야 트렁크에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자 이거 안 됨 왜 안 돼? 그건 아니죠 그래도 형 아 진짜 야 이거 버려야 돼 차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려고 한다니까 도망치고 싶어 한다니까 이거 봐 형 저는 항상 그거 겪으면서 게임 했어요 그냥 합시다 난 참으라고는 안 했잖아 힘드십니까? 나 멀미나 오와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차가 멈췄어 뭐해 또 이른다 이거 오 차 또 이른다 어허? 어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습니다 W만 누르고 있어 와... 어 내가 핸들 돌리는 중 형이 지금까지 형이 한 거예요? 그런거 같은데? 내가 지금 누른데 핸들 돌아가.. 어 뭐야 아.. 형님 그럼 일부러 돌에 박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쵸 이거 어떡해? 얘를 어떻게 하나? 아니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요? 그냥 같이 가자 뭔데? 왜? 아니 형 어디갔어요? 하늘에 근데 이제 차 괜찮은거야? 차요? 응 여기 아직 지체가 깔려있긴 한데 아! 존가봐 예 게임 멈춤